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뭉치 뭉치 오늘은 왜 하울링 안해주노 뭉치 오늘 스트레스 많이 풀어라 뭉치 나오도 안하네 접을 짜라 접을 짜라 뭉치 진짜 너희 나오도 안한다 가자 갑자기 또 힘 넘치는 척 하지 말고 겨울만 되면 난리다 난리다 봐봐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거야 지금 다리를 들 이유가 없어 그냥 나 개웃기네 머리가 왜이러 아니다 저 이쁜 옷에 하면 이쁠거다 뭉치 애기 이쁘지 아기 똘리라서 사진찍고 올게 뭉치 알겠지 기저기 갈아야되겠데 뭉치는 집 잘 지키고 있어 대신에 오늘 아빠가 살짝 나가고 스트레스 많이 풀어줬제 조금만 기다리라이 아이고 일밖에 안해 거부하나 이거 진작 두큼만 찍고 오는기다 나머지 가족사진은 니 되는대로 잡아놨다 알았다 알았다 알겠지 아무튼 뭉치 아빠 지금 바쁘다 나와줘 머리띠 쫙 빼줍해 뭐고 서육이 손옥이 꼬리 야 나와 꼬리로 알을 닦아 펴빈아 알았지 뭉치 좀만 기다리고 있어라이 네 뭉치 집 좀 잘 보고 있어 뭉치 알겠지 빨리 갔다올게 빨리 갔다올게 뭉치 후딱 갔다올게 뭉치 후딱 갔다올게 아니 뭉치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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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오늘 개가 출입이 안됐네 뭉치 미안해 갔다올게 뭉치 뭉치 아니야 뭉치 들어가 아빠 눈발 개털 다 뀌어 아유 정말 들어가 들어가 뭉치 들어가 빨리 갔다올거야 빨리 갔다올거야 니 가루중에 차량 잡아놨어 아빠 이거 완전 개보시켜 줄게 뭉치 들어가 뭉치 들어가 말을 잘 들었어 왕을б 네 안되 fans 영국이 그랬어 끝나고 바로 오게 뭐지? 아니 바로 온다는 소름 매끄나? 아 내 왜 목이 쉰 것 같나? 나 진이 나빠졌다 우리 딸도 힘들었지? 우리 딸이 협조를 너무 잘해줘서 안에서 영상을 한 개나 못 찍었네 걔는 뭐 간식 3개면 되는데 우리 아아는 뜨뿐을 몇 개로 먹노? 딱 먹먹고 웃기라고 했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딸이 커가지고 엄마 내 돌사지 왜 울고 있어 물어봐 증거 자료를 찍어놨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 안 먹어 잔소리 한다고 안 먹는데 죄송합니다 편의점 오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리 안 웃는 아가 아닌데 하나 둘 셋 이제 웃고 난리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까도 좀 그리 웃으시지요 아이 박수치고 난리다 차에 내릴 때 놔두고 내린 거 아이가 이건 비교하고 나오네 왜 안나와 우리 아들 비교하고 사진도 못 찍고 걔도 비교하고 인사도 못 받고 제발 제발 너 보고 웃기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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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야? 응? 자고 있었나? 동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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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사진 제일 잘 찍는 것 같아 당신이 저희 딸이 울어서 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와기가 웃ully네 이 언니한테 고맙다 이 queriaаки 잘 찍었으면 더 울글래 아, 저거 왜 갔다 놨어? 이리와, 동시에.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. 아빠 예약 잡아놨다. 알겠지? 응. 응. 아이고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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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니 인연은 가고 있잖아. 집에서 또 울을 거야. 응? 와, 와, 와. 뭉치야, 나 잘 갔다 왔어. 나 오늘 아까 찍은 방처럼 시원하게 울다 봤어. 응? 속이 다 풀리네? 응. 뭉치야. 가족사진은 꼭 같이 찍으러 가자. 응. friendly , ?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